다음 이제 열 번째 팀 소개드리겠습니다. 열 번째 무대인데요. 광명시 소아 1동 마더 난타팀의 공연이 있겠습니다. 마더 난타팀은 소아 1동 관내 주민들이 두 측으로 해서 구성된 팀인데요. 친복도 모아 지역공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. 관내 각종 행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동아리라고 합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카메라를 앞으로 놓고 찍으셔야지 사람들이 앉아서 하시려니까 힘들지 해야지.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앉아서 하시려니까 힘들지 않지. 이런 걸 안 하고 있는지. 우리 사람들이 앉아서 하시려니까 힘들지. 쳐다보지도 않아. 앞에서 찍으세요. 여기 사람 많이 찍으세요. 앞에서 못 찍어요. 화면에 안 들어와서 못 찍는 거. 여기 사진 찍으면. 뒤로 사람이 다니면 되는데. 공경에 오면. 공경에 오면. 공경에 오면. 아니, 저 쪽에도 낫지 않을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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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